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한옥마을의 제이포니 체험공방에 같이 나왔어요. 이곳에서 저희가 할거는 이 핸드폰 뒤에를 이쁘게 좀 꾸며보는 것을 해볼거에요. 준비됐나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어떤 악세사리들을 꾸밀지를 골라와야겠죠? 저희 가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뒤에다가 붙일거니까 이쁜걸로 잘 골라요. 피카츄. 어때? 피카츄. 피카츄. 뭐야? 어? 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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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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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14개 다 골랐어. 14개 다 됐어. 열려주세요. 일단은 14개 고르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파츠 고른거 어떻게 여기다가 배치할건지 한번 올려보고 그 다음에 까먹지 않도록 핸드폰으로 사진 한번씩 찍어줄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데코된 크림 고를거거든요. 일단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크림 고르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두가지를 고르는데요. 네. 색깔 두가지 고르세요. 이렇게 골랐어요. 네. 이건 사진 찍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볼게요. 여기다 연습 한번 해볼거에요. 자 바닥에다 딱 대고 쭉 짜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짜면서 옆으로 쭉 밀어주세요. 쭉 짰다가 위로. 쭉 짰다가 위로. 눌러서. 이렇게 짜면서. 간격도 일정하게 맞추고요. 이게 패턴이네요. 와. 투명하니까 더 이쁘다. 쭉 짠. 어려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것만으로도 이쁘긴 한데. 근데 우리는 위에도 붙일거잖아. 그지? 듬뿍듬뿍 짜세요. 봐서 본드칠 돼있는게 있잖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가루를. 노베 가루를. 그걸로 살짝 끓여주세요. 됐나요? 네. 이제 이거 우리 포장해서 갈게요. 자. 한옥마을에 오시면은. 전주 한옥마을에 오시면은. 여기 제이포니 체험공방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재미난. 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여기 다 됐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이 여기 다 됐어요. 하나 더 할까요? 필통? 연필통? 필통에다. 필통? 응. 물어봐야겠다. 여기 또 필통이나 뭐 연필통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네. 그런거는 또. 아 네. 우리 또 한번 그러면. 다음걸 하러 가볼까요? 그쵸. 필통이 어떻게 생겼어요? 플라스틱. 아. 필통이 이렇게 있구나. 필통이 이렇게 있구나. 그 안에 아이들 포토카드 넣을 수 있는 탑구. 그 다음에 이제 부석함. 부석함도 있다. 그 다음에 올골. 그 다음에 석고 방향제. 손거울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필통. 필통. 필통을 하나 또. 아 이거예요. 흰색으로 할까요? 똑같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친구가 고르고 싶은 파트. 14개 고르면 돼요. 어? 요리기 다 했어. 다 됐어? 응. 요리기 다 됐어요. 사진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기다가. 더 꽉꽉 많이 많이 짜세요. 아까 조금 조금 짰으니까. 오 색깔. 이거도. 이거도 되겠다. 어 이거 좋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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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이게. 갈아앉게, 갈아앉게. 네, 네. 안 갈아앉게. 이거로 다시 눌렀어. 눌러면 돼. 다 눌러져. 자연스럽게 누르지니까. 그래서 좀 더 뭐라고? 좀 마음에 든다고? 어 그래. 네. 좀 더 두껍게 발라야된다고 하시니까. 두껍게. 아빠, 이게 좀 이렇게 안 나오냐? 아빠가 해 줄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몇 칸. 몇 칸 해 줄까. 어... 세칸. 세칸 듬뿍 듬뿍 너무 약하게 부르면 안 붙는데 이런 것만 정말 좋겠다 누르면 되지 저런 걸로 이따가 저런 걸로 누르면 돼 있으시개로 손으로 놓고 있으시개로 제스카로 종류 저기에 많은데 더 꾸미실거는 맞죠? 네 그럼 이대로 포장 조금 먼저 해드릴게요 예 자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네 제이포니 재밌게 했네요 나중에 이제 마른거 보는 영상도 찍어요 인사 안녕 안녕 좋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뚜껑 열고 바람에 딱딱하게 불을 때까지 말려주면 돼 에이미 이거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아빠 이거 핸드폰 케이스 너무 이쁘지 않아? 저 정말 옆에서 보는데 너무 좋아보였어요 여러분 다양한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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